그리고 짐의 아주 소중한 도통에게 이 봉해진 서찰을 주겠소 아니야 아니야 아직 열진 말고 기다려보시오 크크흠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오 만약 바쁜 삶의 부담에 짓눌린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오면 그리고 내 밝은 영혼이 커지는 공함 앞에 희미해져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말이오 도통 이 선물을 열 준비가 된거요 이제 짐은 좀 쉬워야겠구나 거란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